진짜 개사기다 106만원 썼는데 히투브 계정 개사기 시발 개사기 자 여러분들 히투브 계정에 현재 히퓨리옹 뽑기 위해서 106만원 썼습니다 106만원 째구요 50개 오늘 일단 먼저 가볼게요 낚시패키지로 원래 그냥 50개 사려면 34,000원이거든요 근데 낚시패키지로 사면 6,000원 더 싸게 해서 50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 6,000원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06만원에서 약 109만원 야 캐릭이 잘못됐어 너 내가 보니까 배지 타야 돼 그리고 플라잉팩도 자 가자 택투브야 자 이제 몸풀기 끝났다 바로 100개 가자 자 64,000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150,000원 그쵸 택투브야 6월 4일 오늘을 기억하거라 역사의 날이다 115,000원 컷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이 갱택하니가 우리 택투브 깔끔하게 뽑아줄게요 카투브야 택투브야 소리 질을 준비해라 간다 확인할게요 택투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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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 세키! 택퇴고발 뭐랬노? 내가 뜬다 안했나? 오늘 6월 4일 여보세요 날이리라고 기억하라겠지? 깔끔하게 115만원 컷합니다. 거봐 형한테 맡겼으면 너도 인마 50만원에 뽑았는데 왜 네가 깠냐고 그러니깐 아 아 지렸다. 야 그래도 뽑아서 다행이다. 야 택투브야 니 뒷사람들을 생각하거라. 141채움을 기억하면 힘이 날거다. 자 일단 신규 캐릭 나왔는지 확인해볼게요. 나왔네요 헤라클레스 키드라펫도 나왔네 죽이려고 뽑아오게 신성하마겠습니다. 택투브개정으로 유튜브에距고만 알겠지만 진짜 어렵던가 차가 적응이 안 될 수 있다. 와 бог적이 없 bütün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거야 죽으면 안돼 이걸 왜 내가 30만원 주고 뽑았나 그런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잠시나만 하지만 그건 잠시란다 원 끌기 와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와 이게 너무 흔들여 성막 꺾이다 보니까 저 구간에서 원래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원 끌기 딱 들어간 순간 뒤로 삭 밀리면서 딱 끌면서 딱 인코스 딱 핥아지면서 마지막에 딱 끝나는 지점으로 딱 만나게 되는데 이 차는 그 전에 끌다가 바뀌었네요 택투브가 좋아하는 맵 한번 할게요 밀리지 운명의 다리 이거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요새 원 끌기 진짜 좋게 나서 원 끌기 느낌이 나는데 길이 많아 일단 우리 택투브 아이디는 꼽기를 성공했습니다 지금 남은 번호는 여기 나왔습니다 한이렇게 하면 또 나올 거 같은데 엄마랑 같이 하신 건가 임마랑 같이 해요 고마워요 와 저의 셀러가 양평클 꼽라 양평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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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평클